인천공장 얘기 들었지? 너희 엄마 안 된 건 안 된 건데 이 거래에 걸린 모가지가 수십이다. 잘하자. 왕창하오. 저희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. 그런데 서대리 저 팀은 괜찮아. 서무님. 오늘은 라이크까지만 하시죠? 신제품 말씀을 미리 못 드렸어요. 계획대로만 하시라고요. 아까는 제가 주저 넘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잘 들어. 이 거래 아버지면 넌 내가 씨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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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